무슨 일인지 설명해줘야겠는데 수첩과 유범사님을 교환해 김도진이 그랬단 말이지? 네? 약속 장소가 어디야? 내 말 흘려줬지 말아요 반대로 누군가의 시행에 질 전 저장 서로 원래 저렇게나게 거의 불같은 말이야 도전을 하는 거는 힘들거든요. 그렇진 않아요. 목표를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잖아요. 얼떨떨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요즘은 최악의 장소네. 완전히 오픈된 장소라. 최악의 장소네. 저가 유 검사님을 교환해. 어느 쪽에서든 접근할 수 있고 어느 쪽으로든 사라질 수 있어. 누군가의 시야에 들지 않고 저 장소로 몰래 접근하게 된다.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인가? 상을 받는 위치까지 왔구나. 눈물과 함께 씻겨나갔던 것 같아요. 작은 것부터 그냥 차근차근히. слож대로 집고 봐 kontin' tau. 소nor 정치. 마치 롤. 소됨 갖다와 접근하게 된다. So to keep on marginal